상대방이 많아서 멈췄한 시간을 보내고 또는 오늘의 첫날 는 막내는 고기만 안 가고 한참으로 첫날 한참으로 여행 한참으로 한참으로 가게 아까 나와 버스는 침뚜라 버스에서는 침뚜라 여기 시내버스는 침뚜라가 없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도 여기서 미사는 몇 번 했지만 2층 가서 인사드리는 거는 바티칸에서는 진짜 미사를 여러 번 보지만 볼 때마다 너무 구궁장함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곳곳에 태극기도 휘날리고 있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기에서 탁이 있는 곳으로 탁이 되는 곳에서 탁이 되는 곳에 왔어요 오케이콜라의 테마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지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나 으어 너도 4 1 1 2 2 우리 주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도 신이 우리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나라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을 시하시자라나 하느님의 복 지금의 말씀입니다. 예야, 네 일을 온도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성모라는 사람 보다 네가 더... 예야, 네 일을 온도하게 처리하여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나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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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못겨보셨던 띠앗떠 때 비행을 갔습니다. 베를루 대성당에 들어가셨어도 굉장히 무더웠죠.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높은 자들에 대한 부정력 인식을 주의하셨습니다. 띠앗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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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앗떡 띠앗 띠앗떠 띠앗떡 띠앗떠 띠앗떠 띠앗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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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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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계시니라 시작이 없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연정 친구님의 인사 말씀과 시작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카드니티에서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기쁨이자 선물인 류홍식 나다로 주기형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comfort 준비한 꽃다발 증명이 계십니다 꽃다발 선물 알 пов likelihood에 늘 기대 해 주세요 writers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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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분 기쁘시죠? 네 기분 안에 기쁨을 다 풀려놔야죠 우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주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자 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고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